자 오늘 58페이지 레슨 5 공부할게요 demonstrative pronouns 라고 나왔는데 영어는 굉장히 긴데 우리말로는 지시 대명사에요 지시한다는 게 뭔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가리키는 걸 지시라고 그러거든 이것저것 이것들 저것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this하고 these는 가까이 인대상 that하고 those는 멀리 있는 대상 이거는 기본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회화책 같은데도 그래서 단수는 이쪽에 복수는 이쪽에 단수는 몇 개죠? 영어에서는 한 개는 무조건 단수 자 두 개를 넘어가버리면 무조건 복수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 개 가까이 대상 가리킬 때 this 이것 멀면 저것 한 개일 때 이것들 저것들 이건데 사물만 뜻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뜻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줄을 그어주세요 this의 정확한 뜻은 이것 또는 이 사람도 되고요 that은 저것 저 사람 여기 문장에서 한번 봐봐요 this is my computer 즉 이 초록색 티를 입은 남자가 이것은 나의 컴퓨터에요 즉 굉장히 가까이 있죠 that is his computer 저것은 그의 컴퓨터에요 즉 이 남자 입장에서 저쪽의 거 저것은 그의 컴퓨터이라 했고 그 다음 사람을 소개할 때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this is my classmate 이 사람은 나의 반친구야 즉 가까이 있는 이 옷을 입은 여자가 가까이 있는 남자친구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의 반친구야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 that is my teacher 저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야 이렇게 사람에도 쓰여요 그거를 잘 보시고 these나 those도 사람이 쓸 수 있고 대신에 두 개 이상일 때만 these are my socks 즉 이 파란 양말이 가까이 손에 들고 있죠 이것들은 나의 양말이야 했고 those are her socks 분홍색 저것들은 그녀의 양말이야 간단하죠 그 다음 사람 소개요 these are my parents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이분들이 부모님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하도 돼요 어른이면 이분들은 나의 부모님이야 그 다음 저쪽 멀리 있는 분들한테 저 사람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간단하고 오른쪽 59페이지에 문제풀이 한번 볼게요 문제를 잘 보시면 circle the demonstrative pronouns 즉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지시대명사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들의 의미를 쓰세요 뜻을 쓰세요 했죠 그러면 지시대면서 방금 왼쪽에 딱 4개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쉬워 that is that 이런 식으로 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세요 that is my aunt aunt는 고모나 이모 숙모 이거라서 사람이거든요 이때는 저 사람 써주세요 그 다음 2번에 these are my glasses 이것들은 나의 glasses 안경이죠 es 붙으면 그러면 이것들은 쓰면 돼요 이것들은 3번까지만 할게 I need that 나는 저것이 필요하다 저것 이까지 써도 괜찮아요 됐죠 그 다음 b 문제는 뭐냐면 빈칸을 채우세요 뭘로 정확한 지시대명사로 즉 4개가 있었잖아 그 4개 중에 고르시면 되고 힌트는 문장 안에 있어 s가 붙으면 this나 does 중에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있는 위치와 빌딩의 위치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은 those 넣어주시고요 비행기도 멀리 있죠 근데 비행기는 한 대야 that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넘겨주시고 자 이번에는 지시형형사 나와 있는데 지시형형사라는 거는 그 방금 배웠던 지시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this house 이 집 that house 저 집 그 다음에 these shirts 이 셔츠들 those bags 저 가방들 해서 뒤에 명사를 꾸미는 역할일 때 형형사라고 해요 왜냐면 형형사 자체가 명사를 꾸미거든요 형형사가 뭐였죠 전혀 기억 안 나나 써볼게요 형형사는 우리말에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pretty 예쁜 메모하세요 cute 귀여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어를 쓸 때 너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귀여운 고양이 써볼게요 cute cat 즉 귀여운이라는 형형사가 cat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누가 오늘 배운 지시대명사가 즉 디즈나 도우즈 이런 뒤에 명사가 와서 형형사처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형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석 써보세요 아 읽어보세요 디즈댓 디즈더우즈는 명사 앞에서 명사가 중요해 이 또는 저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라고 했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시형형사라고 부른다 방금 여기서 설명한 게 이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내려와서 수일치 수라는 거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말해요 수일치는 즉 한 개인지 또는 두 개 이상인지 그 두 개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수일치 보시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뒤에 오는 동사와 명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볼게요 디즈나 됐은 당연히 한 개니까 단수동사 나오고 단수명사 세트 디즈나 도우즈는 두 개 이상 복수명사 아 복수동사 복수명사 문장으로 봐야 쉬워요 디스 이스 포테이로 한 개죠 이것은 하나의 감자다 수일치됐죠 한 개 요거 이스도 단수에 쓰는 거고 디즈 포테이토스 포테이토스 어를 뺐고요 여러 개 이것들은 감자들이다 that is my book 책이 한 권이죠 저것은 나의 책이다 those are my books 저것들은 나의 책들이다 수일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개이면 문장 끝까지 한 개로 가는 거고 두 개 이상이면 복수로 쭉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노트 보세요 디스인데 알을 쓸 수 없어요 그죠 포테이토스도 쓸 수 없고 도우수면 여러 갠데 이스로 올 수도 없고 한 개가 올 수 없어 그 얘기 그 다음 지시형용사의 수일치라고 돼 있는데 디스나 덫 다음에는 단수명사 조금 전에 형용사 얘기했죠 형용사는 디스나 덫 뒤에 명사가 온다고 디즈나 도우수 다음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그냥 그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디스머핀 이 머핀은 달다 That book is 마인 저 책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바로 뒤에는 명사는 S 안 붙였죠 왜 얘네는 한 개니까 디즈나 도우수는 아까 얘기했죠 두 개 이상이라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면 셀 수 있는 명사 S를 붙인 형태를 써야 되고 이 머핀들은 달다 저 책들은 나의 것이다 수를 일치하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됐죠 도우수 부가 마인 이러면 틀리죠 왜 복수를 써줘야 맞는 거죠 그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조금 보고 끝낼 건데요 61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choose the type of underlined part 했는데 줄 밑줄 친 부분에 타입을 선택하세요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지시 대명사인지 지시 형용사인지 나와 있어요 지시 대명사면 뒤에 보통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면 아까 명사를 꾸민다고 내가 얘기했어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이거 두 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왔죠 비동사 그래서 지시 대명사고 I work in in this building 이 빌딩 명사 왔네요 명사면 지시 형용사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these are her dresses 이것들은 그녀의 드레스들이다 이것들은 하고 비동사 동사가 오면 뭐라고 지시 대명사 이렇게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저 채소는 fresh 신선하다 저 하고 채소를 꾸미고 있죠 채소라는 명사 명사를 꾸미면 뭐라고 지시 형용사 됐죠 그 다음에 choose the correct one D 문제 보세요 정확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수의 일치 문제야 이거는 this는 한 개니까 S 붙으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뭐가 정답일까요 카메라가 한 개니까 당연히 이쪽이고 그 다음 4번은 한 개니까 이쪽 그죠 그 다음 6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힌트야 S가 붙었죠 her nurse 하니까 those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시제 일치를 해주시고 마지막 9번 저 로봇하고 is 나와있고 저 로봇들 하고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death은 한 개니까 이거 맞아 근데 death은 한 개인데 여기 S 붙었죠 얘는 안 돼요 즉 이쪽 거가 답이에요 됐죠 문제 한 페이지만 더 보고 끝낼게요 62페이지인데 choose the correct one 정확한 하나에 선택하세요 했는데 여기 앞에 걸 보고 하나면 S 안 붙은 거 S 붙은 거 여러 개면 S 붙은 거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한 개니까 여기 저것도 어차피 한 개야 여기 오른쪽 풀어볼게 those하고 children은 복수형이야 S가 안 붙었지만 아이들이고요 child는 한 명 그래서 답이 이쪽이겠죠 한 개만 더 이건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달력에 S 안 붙은 거 this calendar 해주시면 돼요 내려와서 자 빈칸을 채우는데 이 4개로 채우래요 중요해요 이런 거 꼭 안 읽고 하는 친구들인데 이 4개를 딱 넣고 채워주라고 자 1번 문제 볼게요 rabbit 지금 그림에서 보면 토끼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두 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디즈를 써야겠죠 이것들은 토끼들이다 그 다음에 monkeys 원숭이들 이 그림 입장에서 저쪽에 monkey들이 있거든 그래서 those are monkeys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4번만 풀고 끝낼게요 땡땡쇼 is so fun 여기서 보면 이 남자가 정말 팁이 엄청 가까이 있어요 이 쇼는 정말 재밌다 이 쇼 쇼는 단수죠 하나 그래서 this show is so fun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